지금 켜졌나요? 켜졌나요? 지금 지금 와이파이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까지 일단 좀 기다렸다가 모니터할 그 핸드폰 없나? 어우 댓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1명 지금 인사할까요? 50명 벌써 오케이 세노 토요토 빛 こんにちは 비하이 2댄스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아우 네 이마와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저희는 지금 1부 끝나고 수정 다 마치고 대기실에서 지금 이렇게 밥 방금 다 먹고 이렇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주신 간식도 잘 먹었습니다 어? 근데 근데 여러분 근데 킹구가 어디에 있어요? 킹구는 말이죠 지금 어디 갔을까요? 어? 킹구 킹구는 어디 갔죠? 킹구를 찾아라 킹구는 지금 이제 잡지사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고 하네요 이야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니 참 우리 킹형 멋있어 우리 리더 킹구 역시 리더 역시 리더 세건? 아 세건이에요 인터뷰를 한다니 일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일상 좋아요 일상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시나요 다들? 각자 지금 하시는 게 다를 텐데 네 저희 밥 먹었어요 킹구 형 인터뷰 하러 갔어요 킹구는 지금 인터뷰 하러 갔습니다 반응 밥 먹었어요? 아 저희 일단 오늘 그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를 3시 반에 키기로 했는데 좀 늦게 켜가지고 아 맞아요 와이타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쵸? 고매하사이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그다음 유혁은 무슨 말 하려고 했죠? 저희 소통이요 기완아 보고 싶다 아 마이 프렌드 아 도모다치에요? 네 도모다치에요 아 기완아 보고 싶다 수업 들어요? 나도 보고 싶다 수업 들어요? 지금 뭐에요 형? 지금 인스타 라이브에요 인스타 라이브에요 인스타 라이브에요 인스타 라이브에요 인스타 라이브 왜요? 유혜아 지웅이 어 네 지웅이 형 지금 그 잡지 기완아 원어민이다 어? 일본어 잘 하신대요 원어민이래요 아 아리카토 고자이마스 오사카에서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음 저는 극카츠가 개인적으로 진짜 극카츠 진짜 극카츠는 진짜 이렇게 딱 찌스 찌스 해서 먹은 거 극카츠 극카츠의 맛을 한명씩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극카츠란 이런 거다 네 네 일단은 저희 그 극카츠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살짝 덜 익히는 듯이 약간 겉에만 살짝 익힌 다음에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간장소스에 한번 찍고 날계란에 한번 찍고 딱 먹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짱 네 저는 계란이잖아요 계란 날계란 싹 해갖고 구워 먹었어요 네 그래서요? 아 살짝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그런 근데 그 귤가... 어우 이러시면 안 돼요 방송에서는 귤가치가 그 이제 형... 형준? 우리 형준이 형준이처럼 이제 계란에 찍어서 굽게 되면 이게 전인가 귤가치인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험 봤어요? 오 잘 봤어요? 시험 100점 맞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를 땐 3번 모를 땐 3번 형 3번으로 찍었어요 요즘은 5번이에요? 저는 335335 요즘은 5번입니다 요즘은 5번이에요? 네 제가 또 학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니가 귤가치 집에서 알바하는데 아 진짜요? 오 대단하다 어디 귤가치 집인가요? 아 거기 혼자 생쇼를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쥬니 형 입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있네 아 I'm going to have Surgery to Surgery 수술? 어? 수술하신다고요? 내일 수술하신대요 저희 팬분 중에 한번 모모 형이 영어로 한번 위로해 어 일본 분이신 거 같은데 네 일단 음 모모양 수술한다니까 무슨 말을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별거 아닐 거예요 이겨내시고 꼭 얼굴을 잘 보여달래요 얼굴을 잘 보여달라고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안 보이나봐요 이거 때문에 제 핸드폰 때문에요? 네 누가 그러나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네 지금 목이 마르네요 한번 들어볼래요? 저요? 좋아요 아니면 이번에 카메라를 화면을 좀 바꿔서 할까요? 어떤 화면이요? 나도 힙합을 좋아해요 셀카버전으로? 셀카버전? 셀카버전 좋죠 형이 해줄게 이거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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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이 좁쾌해있으니까 우리 중쿤이 고생을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루키 어디갔죠? 루키? 루키 자 이제 저희가 지금 할 거는 겟잇뷰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뷰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여러분 이게 잠시만요 이게 어디 쓰시는지 아시나요 이게? 그게 뭔가요? 이거는 여러분 저희가 사인할 때 쓰는 사인할 때 쓰는 건가요? 사인할 때 쓰는 볼펜처럼 생겼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걸로 저희의 눈을 키워준답니다 가지고 와 수고이네 이걸로 이거 사탕 같은데요?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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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셨어요 이건 사탕이에요 여러분 준짱이 좋아하는 사탕 한입 해볼래요? 아닙니다 이거 바르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입술정보는 입술정보는 이거 같이 봐야죠? 아니요! 님을 보여주셔야죠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피가 묻었는데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특수 분장이에요 이게 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피가 묻었는데요? 그게 있어요 이제 입술이 그래 빨간 거 보니까 이거예요 아 피 피 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자 이거를 저도 우리 지금 제 얼굴에 장난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술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하면 입술이 생겼답니다 어? 어? 되게 빨다네 원래 이거 형아 잘 갔다 와 이거 지웅이 형 공생 아닌가요? 형 정리해 주셨어요? 형 형 형 입술이 제 머리 보다 빨간대요 형 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화면 앞에서 지금 푸드삭지 못하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꾼 암맘맘 한 번 더 암맘맘맘맘 소리를 내야죠 암맘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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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야죠 암맘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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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술이 굉장히 빨개지셨네요 지금 딱 괜찮은데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알코올이 아닌 미스트 어? 준언니라는데요? 사실 우리 팬들이 댓글을 지금 어 준언니? 어 준언니? 아하하 언니 아닙니다 준여동생입니다 와 지금 루키 머리색깔 같다고 말씀을 해오네요 입술이 너무 빨개졌죠? 가요 이거를 잠시 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기완사 네 네 여기 청소기 옆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자 준언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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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닉네임은 아 아버지가 들어오셨네요 우리 준이 아버님께서 또 들어오셨는데 저희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부끄럽게 부끄럽게 밥 다 드셨죠? 선샤니 여러분 하야쿠 아이타이데스 아 빨리 보고싶대요 오? 세 번 사 요엘 언니는 음 요엘 언니는 아준이 한 번 유리도 한 번 아준이 한 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맛간을 이용하면 먹방타임 한번 가줄까요? 아 지금 와 어떤 팬분께서 아버지한테 영상편지를 한 번 와 아 이런거 이런거 좋아요 이런거 자 지금 그럼 단독 준이의 아버지에게 영상편지 한 번 갈까요? 네 합시다 갑자기요? 시작 자 어제 성년할 때 용돈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어제 이쁜 모자 하나 샀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야 루키 하고싶은 말 없어요? 루키 하고싶은 말 없어요? 하고싶은 말이요? 없습니다 기완이 미미 보고싶지 않아 우리 미미 진짜 많이 보고싶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미미 바로 저희 여동생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형 이름도 미미였거든요 미미 기완이 강아지 와 와 와 이거 엽사 찍히는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희 그러면은 항상 했던건데 저희 아까 이렇게 캡처타임 한 번 또 할까요? 아 그런거 좋습니다 캡처타임 한 번 가십시다 아 그 머리도 했습니다 아까 딱 거울chlossen 거울 샤는 어때요? 아 거울샤는 좋습니다 모두 캡처타임 시작 한번 준비 시작 자 마지막 세쿠시하게 세..노 캡처 타임 끝!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나와서 좋네 형준이 거기까지 다 나온다 아 진짜? 앞에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될까요? 다이제브됐습니다 다이제브됐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혹시 뭐 그런 질문 같은 거 있으면 Q&A 타임? Q&A 타임 아 댓글을 이걸로 봐야겠네 댓글이 안보여서 아 글리코상이랑 사진 찍었어요? 아! 저는 안찍었어요 루키랑 저랑 찍었죠? 그쵸 저는 안찍었어요 루키도 준 또 이쇼니 찰칵 찰칵 오! 세곤이 형 영어 한번 읽어주세요 오! Can you wish me luck on my exam? 시험에 의해 행운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빛을 한번 드릴까요? 기도 한번 할게요 아멘 네 됐습니다 내일 백점 맞으실 거예요 물론 노력하는 노력하는 자만이 백점을 맞을 수 있어요 한국 언제 와요? 한국은 아마 7월 2일날 저희가 네 그렇죠 가는 예정이죠 아마 예정이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도쿄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토마토 오모토니까 토마토 얘기했죠 여러분 잘 익었어요 어 여러분들 혹시 자주 듣는 음악 혹시 한명씩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자주 듣는 음악이요? 자주 듣는 음악이요? 네 저는 자주 듣는 음악 저는 항상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스토리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건 뭐죠? 우리 형 우리 형 뭐죠? 저 저 그 스토리에다가 플레이리즈를 자주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물 비아이티 대박나자 아 대박나야죠 여러분 내 한바리만 세곤오빠 윙크해주세요 싫어 어 하하하하 굉장히 단호박이시네요 싫어요 싫어요 하우알유 하우알유 솔직히 댓글을 보는데 하우알유 이nea 이 Werk은 진짜 모르겠네 하이구리€ 하하하하 하하하 že 싫다고 싫다고? 루키 윙크 해줘 루키 윙크 역시 막내 귀엽습니다 솔로 무대 한다면 각자 어떤 컨셉을 하고 싶은지 저는 약간 서정적이고 약간 서정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무대를 하고 싶어요 준이는요? 저는 되게 보고 힘이 날 수 있는 무대 보고 힘이 날 수 있는 무대 저를 보고 힘이 날 수 있는 무대 루키는요? 힙합이겠죠? 저는 당연히 힙합이죠 저는 무조건 힙합입니다 저는 살짝 그런 세쿠시한 그런 무대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어요 세쿠시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이네요 개그 캐릭터 아니신가요? 저 개그 캐릭터긴 했는데 무대 할 때만큼은 세쿠시하게 그래서 요즘 유엘이 세쿠시 컨셉 하고 싶다고 아주 그냥 집에서 운동을 장난 아니게 합니다 근데 무대 위에서도 개그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쵸? 무대에서 개그 탄토가 아니라 일상에서 개그 탄토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소재가 떨어졌어요 힙합 짱 좋다 오빠들 보고싶어 저희도 진짜 보고싶어요 보고싶습니다 여러분 개장기 그레이즈 저희 지금 이제 살짝 시간 관계상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이제 점점 꺼야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노래 불러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다음 하고싶은 머리색 있어요? 5년 보러와요 다음 하고싶은 머리색 저는 백발을 해보고싶습니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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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머리 대머리 깎아라 저보다 짧아야 될 걸로 형 머리 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루키는? 저는 아직은 못 골랐는데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블루도 하고싶고 흑발도 하고싶어요 음 우리 루키는 어떤 색깔? 원트 저는 살짝 그레이 같은 느낌?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한 그런 회색빛 또는 그런 머리색 하고싶어요 오 그러면은 저희 팀이 이제 무지개가 되겠네요 아니 저는 이 아카이 헤어를 탈출할거에요 아카이 보즈에요 네 아카이 보즈에요 저희 파워린저 되나요 저희? 흰색? 흰색? 회색? 뭐였죠? 파랑 파랑 각자 화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여기서 TMI지만 지웅쿤은 개인적으로 핑크색 머리를 하고싶다고 하네요 핑크색 머리 기억나요 예전에 저희 그러면은 다음 2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또 이제 의상도 갈아입고 저희가 또 이제 리허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또 다음 라이브 때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세노 드랍터 빅 이마마대 비아이티 댄스 한국말로도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비아이티였습니다 로 세노 드랍터 빅 지금까지 비아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